키 워 아인님은 호흡인 우리의 시시 다자 오우 신동 신동 똥시 남은데 이죠 하오죠 하오죠 제가 매일 매일 시기예요 와 사실상 TV에서 본 것 같아 똥시 남은데 이죠 하오죠 자 이삼도 영상이 주무셨어요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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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키씨가 진짜 언어 능력자인지 아닌지 검증해보는 시간 바로 언어 즐겁게 시간입니다 자 언어 대결 룰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성으로만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게임이요 더 많이 맞추는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슈즈에선 누가 나갈까요 어 뭐 키씨 보고 골라보라고 해요 저희는 뭐 다 잘하니까 이거 이 게임은 왠지 이영이랑 해보고 싶은데 전 희철이 형 아니 health little cę 전혀귀어 훈련 오케이 고도하자마 대체 까사레르 도와 오바이와 요아이 역시 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저씨? 이거 만화책 대사인데 이 기술까지 쓰게 하다니 너 약하다 오늘 대결이 딱 맞는다고 하네 맞아 맞아 자 그러면 히터시랑 앞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응 시옷 피읍 리을 기역 시옷 이거 해도 되나? 두 번만 맞출 수 있어요? 아 이거 알았다 진짜 쉽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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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슈퍼TV가 중국 팬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워시 퐁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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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시 퐁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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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나 소개하는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쉽다 자 힌트 주지마 반칙이야 앉았어요 앉았어요 뭐야 나한테는 저 쉽다 쉽다 김엄아 아 이거 있어 쉽다 쉽다 김엄아 어? 진짜 쉬워 진짜 쉬워 니가 좋아하는거야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거야 아 힌트 그렇게 해주면 안되지 나한테도 힌트 줘봐 형도 형도 좋아하는거야? 형도 좋아하는거야? 아 아 뭔지 알겠다 아 정답! 정답! 김경호 형의 노래 제목도 있죠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가스 아 정답입니다 아 아 아스파라가스요? 자 현재 스코어 자 현재 스코어 1대 0 입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 0 입니다 야 힌트 텐션이 잘 하네요 그럼요 아 스파라고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역 디귿 쌍기역 이읠디귿 디귿 쌍기역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고.. 그.. 고.. 고도쿠 고도쿠 정답! 일본어! 니가 힘들지? 고도쿠오도쿠 고도쿠오도쿠 고독하지만 오독오독 심어주세요 아니예요 황보에 나오는 맥주 고도쿠오독 이게 뒤에선 보이나봐 그냥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봐요 기댈거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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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고리인가? 정답! 금독기 음독기 금독기 음독기 정답! 고도쿠오 야 워낙선생 맞네 아무한치가 않다 재밌다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ㄷ ㄹ ㅁ ㅅ ㅅ ㄷ ㄷ ㄷ ㄷ ㄷ ㄷ ㅇ ㄷ ㄷ 도르모 파스 도루맡 도루맡 드루맡 ㄷ 아 나 알겠다! 나 잠깐 이 손으로 들리셔 나 알겠다! 정답! 정답! ㄷ 저렇게 작은 거에요 두루비 파스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